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로 해야죠 얘들 라인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한 3년 정도래고 이것은 한 5년 한 5년 한 5년 저 데려와볼게 아니 거기 말고 얘들 이름은 없는거에요? 날짜로 아니 원숭이 이름 15kg 이들 잡고 있어보세요 네 선생님 이름이 4번이야 오늘 이름이 4번이야 아 이름이 4번 저쪽에가 123, 얘가 4, 제가 5 그렇게 하면 쉽죠 얘가 5번 우리는 123분만 저희로 체크 번호 잘 기억해서 해주세요 얘가 4번? 예예 4번 얘가 5번 저희는 오늘 4번, 5번이요 예예 5번 뛰어내리면 안되니까 보고 계셔야 되니까 앞에서 놀라서 뛰어내리며 부속에 들어가면 꺼내기 힘드니까 몇시 아파요? 저희도 뭐 할건데 저희도 뭐 할건데 저희도 뭐 자유 때문에 찍고 그거 가지고 사진 전적으로 저희는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가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다른 뭐 몇마리 고생하셨습니다 이 고생하셨습니다 하 잠잇 천일 저희도 이렇게 계신데요 요거는 끈 박기 하고 잘 발행되네요 고고 계셔야돼 고맙습니다 찰말이 죽으시면 되는데 네 아 으 제가 좀 아 네 예 네 왜? 그래 어, 여순이가 그런 게 아니야? 여순이가 그런 거 아까 물 나왔는데 안 되고 음 음 오 아 뭐라시야? 끄덕이라 했잖아 지금 발전이 동시에 다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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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매우 멀쾌한 날이 동시에 다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발전은 트리니터에서 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첫 장면이 명시되는 것 같아요. 쉽게 중간에 찍는 건가? 가장 잘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바다가 싸우고 있는 일 Vulkan을 다 같이 채워야 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괜찮다 저기 아까 주사 100kg 이거 잡고 계셔야 되는데 뛰어나면 안 돼서 잘 들어야 되는데 깨고 잘 들어 가지고 캔넬에 넣어야 되겠어요 목을 안 꺾이게 잘 들어 보세요 안아 가지고 캔넬을 열어둘게요 잠시만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넣고 문 열어보면 되죠 넣고 그렇게 만지시면 되죠 고생했어 하여간 이동 됐어 치가 고게 되니까 그러고 만지시면 되요 만질란에 알게 되겠네 옵션 여기가 이쁘다 올라오지 이쁘 니? 히히 안먹어 치킨 앞에서 안써야될 때인데 서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